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Q 페이스북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인터넷 회사들은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인터넷에 아무런 글도 남기지 않고 그냥 쓱쓱 이렇게 넘기면서 보기만 하기 때문에 내 정보는 모를 걸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쓱 내려가다가도 확 지나가는 게 있고 약간 0.5초 정도 살짝 지나가면서 제목을 읽거나 아니면 그보다 몇 초 봤는지까지 모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나가긴 했는데 그 와중에서도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이 있었구나. 어떤 거는 클릭하고 어떤 거는 클릭을 하지 않았구나. 를 보기 때문에요. 사실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알고리즘에 다 들어가 있어서 페이스북과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게 이제 개인화를 하고는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리즘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마다 어떤 걸 더 주고 말고 할지를 그냥 보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시를 한다는 표현은 어색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스템 자체는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사 직원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직업이 뭐냐고 할 때 통계학자라고 하면은 거의 반응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자기가 대학교 때 배운 통계학이 얼마나 재미없고 힘들었고 내가 그 과목을 통과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물리도 만났지 않는데 대충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빅데이터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다. 양이 단순히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요즘 나오는 비정형 데이터는 제가 학부 때 배웠던 통계학으로는 풀 수 없는 분석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통계학계도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엄청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헤어졌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이 생각했던 통계의 이미지와 요즘 통계학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통계학계도 이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 사이언스 거기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지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좀 고리타분한 이름. 제가 통계학자라고 하면은 이제 재미없어 하다가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구글 트렌드 얘기가 나오는데 구글 트렌드에 스태티스티션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넣고 보면요. 스태티스티션은 거의 다 지금 찾는 게 확 줄어들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최소한 이름으로는 이제 스태티스티션을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냥 리브랜딩 하면서 저도 신분 세탁을 해서 이 사회에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욕심에 의해서 사실이지만 물리학자가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전공 분야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미술 작품 같은 걸 분석을 하거든요. 저 미술학원에서 맨날 낙제 점수 받았거든요.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서 분석할 수 있지만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에서 해석하는 거는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빅데이터랑 상관없는 건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걸 전상과 통계 물리의 기법을 썼지만 거기서 가치를 뽑아내는 데는 결국 그 분야의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건 거고 저희가 무슨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학과라는 걸 만드는 건데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기 뭐가 있어야지 뭘 다루는데 그냥 뭐 뭐라고 할까요? 무슨 껍데기도 아니고 지나가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전문성을 위해서는 자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성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걸 하든 상관이 없지만 자기 걸 확실히 알고 있으면 사실 데이터는 통계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고 물리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고 전산학자를 불러다 써도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마지막에 중요한 가치를 뽑아내는 건 그 분야의 전문가야 되기 때문에 전문성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저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이런 사람을 프로그래머로 고용해서 혹은 내가 궁금한 이론을 어떤 사회학자를 모셔와서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뚝 던질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얕은 문제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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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하고 싶으면은 서로 공통의 언어가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을 때도 사회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코드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남들이 쓸 수 있게 자기의 이론을 표현을 해서 남들이 딱 보고서 알 수 있게끔 하고 굉장히 잘하세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물론 잘하지만 뭔가 같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언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통계 툴이 될 수도 있고 그래프를 이해하는 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공통의 요소가 있었을 때 그리고 서로 같이 소통을 할 때 툭 던지어서 그냥 해줘 그렇게 가지 않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마디 할 수 있을까요? 아우 죄송합니다. 장교수님도 한 마디 하시죠. 데이터 과학자 얘기할 때 우스갯소리 중에 많이 하는 소리가 통계학자보다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데이터 과학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프로그래밍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어떤 아까 도메인 날리지 아까 미술사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서도 조선왕조실록 예수농정에 관해서 분석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카사노버 같은 중요한 인물을 뽑는데 저희가 뽑았는데 국사과 교수님이 오시더니 막 웃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뽑은 중요한 인문들이 중국 성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명자는 저도 알지만 왕조실록의 왕이나 다른 사람들이 사서삼경이나 이런 중요한 고문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뽑아 놓은 거죠. 그처럼 무지한 이공계생이 저지른 그런 실수를 예를 들었는데 그 세 개를 제 생각에는 골고루 갖춰 도메인 날리지 아까 얘기한 데이터 분석 능력, 프로그래밍 능력을 골고루 갖춰야 되는데 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하기는 힘들고요. 그 중에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걸 잘 살릴 수 있다면 충분히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분은 그 영역에 따라서 기획으로 갈 수도 있고 분석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 재미난 질문이죠. 어떤 분이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남신여신은 아니지만 아까 찬미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화가 돼 있기 때문에요. 사실 제가 검색하는 거하고 질문하신 분이 검색하는 거 다른 분이 검색할 때마다 검색 결과가 다릅니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가 검색하는 것과 여자가 검색하는 게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개인화는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여자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추천 서비스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잘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요즘 계속 걱정이 많이 나서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추천 서비스를 너무 맹신하는 게 안 좋은 거가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시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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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을 산 사람은 이런 책도 샀어요. 라고 그런 책을 사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좋은 사회일까요? 다양성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너무나 재미없는 보울링한 너무나 재미없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추천 서비스에 의지한다는 거예요. 가끔 어쩌다 보면 재미없는 소속체를 또 골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너무나 완벽하게 추천을 해 준 걸 보고 너무나 감사를 하면서 좋아하는 자세는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너무 서비스가 너무나 정확해지기 때문에 그런 건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남신여신 얘기 나왔는데 넷플릭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보통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메일 어카운트 바꿔가면서 매달 한 달 공짜짜리를 가지고 여러 달 받고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제 그걸 받아 봤는데 그걸 가지고 쟤만 보는 게 아니라 저희 아들도 보고 저희 집사람도 보고 하니까 사실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인격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하는 영화가 보면 정말 그냥 아주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나. 그래서 이런 거는 구글씨는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제가 저희 집에서 넷플릭스 보는데요. 교수님 계정 설정하시면 계정 하나에 여러 명을 둘 수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찮아서 하나만 크게 가거든요. 저희 가족들도. 네, 네. 남자, 여자 분석을 따로 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요. 카카오톡에서 크크크를 쓰는 분석을 매일경제에서 설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크크크를 언제 쓰고 남자들은 크크크를 언제 쓰나 봤더니 여자분들은 크크크 두 번 하는 거를 친한 사이보다는 약간 서먹한 사이에 더 많이 날린대요. 크크를 공감이 바로 여자분들은 아, 흐흐흐 이런 거는 이제 상관없는데 그런데 남자분들은 크크를 친한 사이와 서먹한 사이와 동일하게 날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막 쓰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도 여자, 남자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저희는 여기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샘플 크기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샘플 크기는 한 2천 명 정도면 정확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얼마나 대표성을 띠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가 나왔었는데 지금 시장님이신 박원순 시장님이 처음으로 보궐선거를 출마를 할 때 그 상대방이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정몽준 씨였네? 네, 정몽준 씨하고 했을 때 그 이제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격차가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왜 비슷하다고 많은 언론기관들이 했냐면 지금은 뭐 전국민들 다 알고 있는 유선전화, 무선전화 비교를 가지고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무선전화를 쓴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많지가 않았는데 나름대로 영업비밀이거든요. 이 비유를 어떻게 하는지 잘 뽑느냐. 그런 것 따라서 대표성을 띠는 건데 그 조사에 참가했던 김재강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 게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할 때 비슷비슷하다고 나왔는데 질문을 하나를 더 했다는 겁니다. 무상급식 찬반 투표에 참가를 했느냐. 참가를 했다면 그 당시 여당 측 지지자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가 20%가 안 돼서 무산이 됐는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갔다고 한 사람이 20%가 훨씬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플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당 지지자를 굉장히 많이 뽑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보정을 해줬더니 실제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나서 선거 결과는 구글신 가라사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나 마나다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난다고 김재강 교수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한 대로 2천 명이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예전같이 집전화가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유선 무선 전화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뽑느냐 고른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바이오스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무난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